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오늘 AI 모빌리티 신기술전략포럼 7번째 회의를 열고 AI에 기반한 차세대 공중전투체계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발자를 맡은 김지홍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전문은 AI를 장착한 무인기인 AI 파일럿은 차세대 공중전투체계의 핵심 기술로 주요 국가 간 기술 확보 경쟁이 치열하다며 국내의 독자적인 차세대 항공기체 플랫폼과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우주항공청이 국내 플랫폼 확보를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며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